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의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된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 앞쪽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부분은 부리 영역 같아 보이고요. 눈도 보입니다. 눈도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을 보이고 실제 이거는 은갈치 색으로 보이는데 조류에 해당되는 익명조류 또는 조류 공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끼겠죠? 여기 눈이 윤매가 살아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눈 모양인 포스가 눈썹 윗부분이 눈두덩이가 보이죠? 아주 이쁘게 생긴 공룡이네요. 자세히 보니까. 경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투명도도 질이 아주 좋아 보이고 질이 좋아 보이는데요. 앞에 네포물은 많아 보입니다. 함께 볼까요? 역시 네포물은 많네요. 그러나 지금 질이 이렇게 좋아요. 투명도가 상당히 질이 좋고 투과율이 좋습니다. 아래 네포물만 없으면 완전 이런 원석은 아주 귀한 색깔도 그렇고 진짜 좋아 보이네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61.5캐럿 정도와 또 다른 레벨로 상당히 재미있는 커팅 해놓으면 재미있는 커팅이 나올 겁니다. 이거 한 20캐럿 정도로 만들어서 통으로 잘라도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특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양은 48캐럿이네요. 확인. 48캐럿 맞습니다. 48캐럿.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당연히 경도 테스트를 해봐야죠. 사파이어 가지고 했을 때 파헤치지나 안패지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사파이어가 이렇게 나아가죠. 갈려 나갑니다. 그런데 얘가 보시면 이렇게 있죠. 여기 묻어있는 거네요. 역시나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나가죠. 흔적도 없이 파헤치지 않고 묻어버리는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은갈치색이 있죠. 이거는 석형이 아니에요. SIC 형태로 이루어진 탄수 유기물에서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갈 때 전형적인 이런 형태의 은갈치 색깔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삼각형의 구조와 또 퍼저리나 스케암, 리아스시 해안에서 오는 그런 구조들이 보이죠.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석감별기로 확인도 또 해봐야겠죠. 이 보석감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민감도가 높은 것은 ES하고요. 이거는 ES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다 한 칸 올라가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100%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이어서 민감도가 높은 이유에서 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여기서 해볼게요.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이 잘못되면 그런 현상인데 100% 두 단계가 세 단계가 올라가죠.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는 조금도 상당히 터프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지금 4 아니면 5인데 왜냐하면 이건 탄소봉이 아니고 구리봉이에요. 최근에 구리봉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금 고장이 많이 났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조금 더 민감도가 떨어져요. 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맞네요. 4에서 해도 역시 올라가네요. 아주 이거는 그럼 100%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경도를 보나 보석한 벨기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테스트해본 결과 그리고 안에 있는 내포물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이거는 등급이 상당히 좋은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공룡 다이아몬드 90점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48캐럿 자 보시는 것처럼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익룡 또는 조류에 해당되는 공룡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쪽을 보면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이죠. 눈두덩이까지 다 보이고 은근히 눈이 참 매력적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은근치 색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것만 탁 날리고 커팅해가지고 밀어서 삼각형의 로즈 커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이쁘겠네요. 그대로 요새 쳐도 이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포항입니다. 포항에 다이노소 핑크 다이아몬드 여러분에게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개합니다. 48캐럿이고요. 지금 특별 판매 행사를 합니다. 아주 포항에 오시면 직접 오도리 해수욕장의 다이아몬드 카페에 오시면 다이아몬드를 여러 가지를 구경하실 수 있고요. 아주 저렴하게 본인 선택해서 보석을 만들 수 있으니 직접 확인차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다이아몬드 카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